안녕하세요. 김호중 모 대구 이용학원장 장미 강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점주님들과 함께 가발 커트 스타일링 스터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수현 원장님 어떤 스타일을 하실거에요? 올리는 스타일? 조금 짧은게 좋겠어요. 작품 한번 기대됩니다. 지훈 원장님 어떤 스타일 하실거에요? 저 옆에 모델분이요. 아 모델분이요? 포마드 스타일을 원하신다 맞죠? 도현 원장님 어떤 스타일? 가발 커트 하시겠습니까? 가르마폼 그럼 앞머리를 올리실건가요? 넘기는 식으로? 네. 폼을 하실건가요? 네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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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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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